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 네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톰 헹크스가 조연한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본 영화였는데요 한 젊은 사기꾼의 사기 행각과 그를 잡으려는 FBI 수사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FBI 수사관의 도움으로 이 사기꾼이 개과천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1963년 만으로 15살, 우리 나이로 16살 때이죠 아버지의 신원카드를 훔쳐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법으로 팔아서 3,400달러를 남겼습니다 오늘로 치면 그 액수가 약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기를 친 겁니다 일종의 사기였고요 16살 때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이 1개월 만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민등록증이죠 그것과 폐남 신분증, 조종사 면허증을 유지해서 폐남 항공사 조종사로 위장하고 다닙니다 이 신분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기를 쳤습니다 애틀란타에서는 독신의사 전용 임대 아파트에 하버드를 졸업한 소아과 레지던트라고 속여서 들어가고요 그곳에 입주했다가 마침 그 옆집에 사는 소아과 과장의 픽업을 받아가지고 소아과 의사로 3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의학 지식이 전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노릇을 한 것입니다 루이지에나로 이동해서는 하버드 로우스쿨 출신의 로버트 이 콘네드라는 이름으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우등으로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불과 3개월밖에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된다리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죠 캘리포니아로 이동해서 은행사가 밀집한 유레카에서 페람사의 봉급 수표를 위조해서 사흘 만에 7만 5천 달러를 사기치게 됩니다 라스베가스로 이동해서는 수표 디자인하는 사람과 교류하면서 그에게 수표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항공사 봉급 수표 500장을 찍어내서 무려 50만 달러를 챙겨 멕시코로 도주하게 되죠 이 때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보스턴으로 돌아가자마자 체포당하는데요 FBI 수사관에 도착하기 전에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탈출하게 됩니다 FBI 수사관에 도착한 20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보스턴 시티뱅크 금고를 털어서 70만 달러를 훔치게 됩니다 그가 21살에 드디어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12년형을 언급받고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데 5년 뒤에 재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연방정부에서 그를 스카우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보안 업무 특히 위조수표를 찾아내는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그는 금융보안 업체를 설립하고 금융보안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벌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산규모 6천만 달러의 거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개월 공부하고 변호사가 될 정도로 그는 지적인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타고난 지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타고난 눈썰미에 타고난 언변 임기응변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사기를 치다가 결국 그 능력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참 희한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이런 탁월한 능력이 없었다면 그의 그런 지적인 그의 언변 타고난 눈썰미 인기응변의 능력 이것이 없었다면 그는 애시당초 사기를 치지도 못했을 것이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특별한 능력 갖기를 원합니다 타고난 능력이면 더 좋지요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또 타고난 능력은 후천적인 능력보다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존재를 하죠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외모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지적인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하루 종일 외워야 되는데 하루 종일 외워도 못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딱 한 번 보고 그걸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언어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술적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이런 사람은 노력으로 이기가 어려워요 찬양사역자인 최덕신 씨가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 찬양사역자인 박종호 씨 이분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 동기였답니다 자기는 일주일 내내 시험 공부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금요일 날 시험을 치르면 B플러스가 나왔는데 박종호 씨는 일주일 내내 술 마시다가 목요일 날 어? 내일 시험이지? 그리고 연습실 가서 한두 번 부르고 나서 시험 보면 A뿌라운드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질투하고 박종호 씨를 미워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고난 능력 중요하죠 이 타고난 능력이 없다면 후천적으로 그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영어 배워야 되고요 학원 다녀야 됩니다 리더십 공부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토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애쓰고 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주신 재능을 발견하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갈고 닦아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모든 것들보다 먼저 채워야 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지면 다른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선행되어지지 아니하면 출중한 그 능력이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프랭크 에버그네일처럼 사기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안목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사건인 출애급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광야 양떼들의 목자에서 이스라엘 목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고요 온 백성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선천적인 타고난 능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애급 2장을 보게 되면 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애국에서 극도로 억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억압을 받았냐면요 아이를 낳아서 아들이면 곧바로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죽여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딸을 낳으면 키울 수 있었습니다 축복받으며 태어나야 될 그의 탄생이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죽여야 한다는 애국의 법으로 인해서 얼룩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부모가 그의 잘생긴 것을 보고 몇 개월 동안 그를 기릅니다 3개월 동안 기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적어도 그에게는 외모라는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좀 알송달송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다행히도 그는 갈대상다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는데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동생 여동생의 바로의 딸이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그가 거두어 키우게 되는 것이죠 덕분에 그는 애국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애국의 왕자로 자라면서 그는 후천적인 능력들을 취득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학문을 왕자의 신분으로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후천적으로 취득했던 왕자라는 신분 그리고 후천적으로 취득했던 지식 그런데 그것이 그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위와 지식으로 자신의 민족을 돌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이 40에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외롭게 양을 치며 지내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인 것이죠 광야에서의 40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선천적으로 취득했던 애국의 왕자라는 직분은 박탈된 지 오래이고요 그가 배운 많은 애국의 지식들은 아마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오랜 기간 미디안 광야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 그의 고백대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세상적인 능력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장인의 양떼를 가지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 서쪽을 지나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의 예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이집트 아카시 나무인데요 일종의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메마른 광야 건조한 광야에서 바람이 불면 이 가시덤불이 서로 가지가 부닥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마찰렬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불을 보고 아마 자기 양떼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양을 기르겠습니까? 고기와 젖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그 털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라 불꽃이 튀어서 양의 털이 탄다면 난감한 일이죠 장인 이들에게 혼쭐을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모세의 안목이 빛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데리고 피난을 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떨기나무에 단순히 불이 붙었다며 이내 곧 어떻게 됩니까? 꺼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화르르 타오르고 말아야 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불 붙은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죠 모세는 이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나무에 불이 붙는 것,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특수한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특수한 상황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현상에서 특수한 현상을 발견하는 눈 이 영적인 안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 안목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께 소명을 들었고요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완전한 반전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게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을 자신의 팔자르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명에 몸을 맡기죠 되는 대로 살아가며 이것이 내 복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복하고 그 뜻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에라 15장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반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요 16장을 보게 되면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무이가 피난길에 나와서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어요 열을 받을 대로 받았던 다윗의 장군 중에 아비세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아비세 장군이 다윗에게 말하죠 저 죽은 개 같은 인간이 어찌 왕을 저주하겠습니까 내가 당장 건너가서 저자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에라 1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와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야라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량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아비세는 시무의의 저주라는 일반적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안에서 특수한 상황을 발견해내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은 물론 시무의의 저주까지도 포함하여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과거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또한 시무의의 한 저주와 모욕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더욱 겸손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일반적인 상황만 보고 시무의를 죽였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울의 집안과 완전히 등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특별하신 뜻을 발견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섭니다 훗날 피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시무의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거나 소구름 모임을 하면서 삶을 나누어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감탄에 감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의 경험 속에서 일상의 작은 소동 속에서 심지어는 그냥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사람들이 다 그냥 넘어갈 만한 그 사소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수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성장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설교로 다이렉트로 하나의 특별한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을 24가 들어야 되는데 어디 있지? 그러면서 그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성도가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이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다른 능력보다 이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더 나아가서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제가 무엇 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영적인 안목의 능력을 가져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동참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루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 불길을 향해 양떼를 버려두고 다가갑니다 어쩌면 그는 모든 양떼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이요 지독히 근시입니다 그래서 먼 곳을 보지 못해요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흩어지면 다시 모으기가 어려운 게 양입니다 그런 양을 버려두고 모세가 불꽃을 향해 다가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책망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꽃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가는 곳에서 돌이켜 가야 됩니다 일반 현상에서 특수 상황을 발견하면 뭐합니까? 그냥 자기 가던 길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을 받아들여 변화하고 성장하는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조사하오냐고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변화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옆에 나아가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거룩한 땅이라는 곳이 따로 결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제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고 이 강단을 벗어나면 조금 덜 거룩한 땅일까요? 교회 안은 거룩한 땅이요 교회 밖은 거룩하지 못한 땅일까요? 아니죠? 잘못된 인식입니다 제가 어제 책 한 권을 소개 받았습니다 잘못된 신앙용어로 한 책인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용어들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이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로서의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자는 이 말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이유는 교회 앞만 거룩한 곳이라는 인식을 성도들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고 바깥에서는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인식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에 크게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땅 중에 특별히 거룩한 땅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거룩한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이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요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곳이 곧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땅 그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신을 벗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바는 인간의 타락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곧 죄악된 장소를 두루 다니고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 더러워진 신에는 온갖 냄새 나는 더러운 먼지나 때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신을 벗을 때에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급 지도자의 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신을 벗을 때에 그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요 이 신을 벗을 때에 그는 좌절과 패배로 점철된 인생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되지 못해서인가요? 교세가 약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이 거룩의 능력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사는 집,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휴가지,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어디에서나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분명 그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가정에서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는 거룩하지 못해요 학교에서 거룩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신발을 벗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저분한 신발을 신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욕을 하고요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똑같이 남을 미워하고요 남을 학대합니다 똑같이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고요 똑같이 담배 피우고요 가지 말할 곳에 함께 갑니다 똑같이 부정을 저질러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합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잖아 그래서 존중받지 못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끝나면 감사한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의 복을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신을 벗은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심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인생의 반전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이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이 곧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신발을 벗고 거룩함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형통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고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메리틴이 분명합니다 후천적으로 능력을 습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가져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타고난 재능이 잘못 쓰일 수도 있고요 열심히 습득한 능력도 제대로 활용될 수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의 능력과는 다른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의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의 능력을 키워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와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